저희 일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런 거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었다. 계속 헛소리 할 거면 갑니다. 연구소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. 같이 가주시죠. 이봐.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.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. 지금 그냥 가시면 내일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내분과 따님이 있는 당신 집으로 말입니다. 끝장을 보자는 거네. 확실하게. 할 수 없군요. 맨정신으로 함께 가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. 아이템이도 도전하게 가주실 겁니다. 아내분의 아내분은 든 아내분의 사로에 맞추면 아내분의 사로를 통해 아내분의 사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cze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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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감삼. 으악. 으악. 내 집에 찾아왔었어. 내 식구들이 생활하는 내 집에 그 더러운 말로 찾아온 거야. 그러진 말았어야지. 해봐. 다시는 너 얼굴 보지만 알자고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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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